옥년여고 오늘 17번부터 21번 진도 나갈 건데 구조파악이랑 단어 암기 된 분들만 선생님이랑 같이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구조파악 단어 암기 안 된 친구들은 영상 끄고 영상 끄고 구조파악이랑 단어 암기하고 오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순서는 1, 2, 3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지문이 구조도 그렇고 문법사항이 중요한 게 많거든? 2번 영광펜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 부분 잘 살려서 보도록 합시다. 주관식 예상 문장 뽑아줄 거니까 2번 영광펜 친 부분은 문법 맞추라고 이제 더 이상 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문법은 이제 다 맞출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장문할 때 2번 영광펜 친 부분을 포인트로 잘 살려서 한번 장문해보도록 합시다. 네모칸부터 보면 제임스 프랜시스는 영국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쵸? 이미그레이트 하면 이민하다 이런 뜻이잖아? 지금 워즈랑 지금 병렬되는 거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근데 몇 살에? 그쵸? 18살에. 그의 첫 번째 최초의 공헌 중에 하나는 근데 무엇에 대한 공헌이냐면 그 워터 엔지니어링 하면은 그 물공학, 물공학, 물과 관련된 그런 공학인가 봐. 물공학에 대한 그의 첫 번째 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쵸? 발명이었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발명이냐면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발명이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은 널리 사용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그 파이어 프로텍션, 화재 방지를 위해서 빌딩에서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그러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발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영광펜으로 지금 이 부분 와이들리 유즈드 이 부분에 지금 동그라미 가로친 게 시스템을 수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와이들리는 지금 유즈드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는 지금 부사 형태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즈드가 지금 과거 분사 형태니까 분사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명여고 수준에서는 와이들리에서 이 LY를 빼고 이렇게 출제되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사를 수식해줘야 되는 건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B번 보면 프랜시스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수반한 거죠. 뭐를 수반했냐면 1년에 퍼폴레이티드 하면 별표 단어로 밑에 나오죠. 그쵸. 구멍이 내어진 파이프를 수반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파이프냐면 그 건물의 도처에 러닝 그쵸. 뻗어있는 뻗어있는 그러한 1년에 구멍이 나져있는 파이프들을 수반을 했답니다. 여기서 퍼폴레이티드도 2번 영광펜 퍼폴레이팅으로 바꾸면 안되고 러닝도 지금 2번 영광펜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즉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프랜시스의 디자인 얘기하는 거겠죠. 프랜시스의 디자인이라는 게 두 가지 결점을 갖고 있었거든. 이 두 가지 결점이 뭔지 콜론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 해주려고 하냐봐. 그것은 헤브 투 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 이 투 뒤로 수동태 형태에 온 거 조심해라. 그것은 매뉴얼이 하면 수동으로 혹은 손으로 이런 뜻이 있어. 수동으로 켜져야만 했던 거야. 그리고 또 그것은 오직 한 개의 밸브만 갖고 있었답니다. 요즘에 스프링쿨러 시스템은 연기를 감지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켜지는데 이 사람이 발명했던 거는 손으로 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밸브도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시스템이 여기서도 수동태 조심해라. 활성화가 되잖아. 그쵸. 밸브를 열므로써 활성화가 되면 그 물이라는 게 모든 것에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빌딩이 didn't burn down 불타지 않잖아. 불타지 않으면은 그것은 certainly 확실히 완전히 물에 잠길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플러드 하면은 물에 잠기게 하다 혹은 침수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지칭하는 이시 지칭하는 건 더 빌딩이잖아. 근데 빌딩이라는 건 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컴플릿 동그란 가루로 묶으면 비 플러디드로 수동태인 거 조심해라. 되냐? 그 다음 여기에서 C번이 지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도치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도치된 부분이 어딘지 알겠니 혹시? 또 생각 없이 그냥 주어동사 구조 파악만 한 건 아니죠. 보면은 우리 도치되는 부분 부정업구에 이 중가루 묶기로 했잖아. 그쵸.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여기까지 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외는 세모가루를 묶는 게 아니라 관계 부사로서 그리고 그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온리부터 now or days까지 이 중가루를 묶으면 뒤에 주어랑 동사 도치된 거 보이죠? 더 컨셉이 주어고 동사 did become인 거 조심해라. become인 거 조심해. did become인 거 become을 became으로 바꾸면 틀려. 왜냐하면 did라고 이미 여기 과거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다. 도치가 몇 번 나오거든. 그래서 오직 몇 년 후에야 그리고 그때 다른 그 공학자들이 perfected 완성을 한 거죠. 그 일종의 in, use 하면 사용되는 이란 뜻이거든. 사용되는 nowadays 오늘날 사용되는 스프링클러의 헤드의 종류를 완성을 했는데 그 개념이라는 게 did become popular 해서 popular 하면 여기에서는 대중적인 이란 뜻이다. 그 개념이라는 것이 즉 스프링클러의 개념이라는 것이 대중화가 되었답니다. 프렌시스가 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조금 완성을 시켰죠. 그런 후에야 이 스프링클러가 이제 널리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턴 온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키는 거죠. 그쵸. 자동으로 켜지고 그 다음에 워 액티베이티드 활성화가 되었답니다. 그쵸. 오직 어디에서만 그쵸. 그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만 필요로 되는 곳에만 활성화가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데이가 지칭하는 것은 그것들이 켜졌다는 것은 그 새로운 종류의 스프링클러를 얘기하는 거겠죠. 더 카인드 스프링클러 해지 해지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스프링클러의 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네모칸에서 어따가 밑줄 치면 되겠냐.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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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The invention of the 스프링클러 시스템 즉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발명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공학자들이 더 완벽하게 해서 그 개념이 대중화되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도치된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얘는 약간 빈출이야. 내신에서 빈출되는 지문이거든. 별표 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순서는 역시 1, 2, 3 보면 A가 1번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거의 B가 1번이라서 우리 순서별을 할 때도 B, C, A 보통 이런 순서로 읽잖아. 보면은 네모칸부터 보면은 이건 경영학 기초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마케팅과 관련된 기본 개념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 셀링 판매와 마케팅 사이의 차이는 간단한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건 판매랑 마케팅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 판매라는 것은 집중을 하고 있거든. 뭐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그 회사 주로 회사의 욕구에 집중을 하고 있대요. 근데 뭐하고자 하는 For revenue 수익을 위해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의 요구 욕구에 집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판매원들과 다른 형태의 홍보라는 것이 그쵸. 촉진이라는 것이 혹은 홍보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 거죠. 2번 영광펜 비유주주트 동사원형이죠. 그 욕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된답니다. 근데 뭐를 위한 욕구냐면 그 회사의 현재 상품을 위한 욕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명백하게 그 판매자의 욕구라는 게 매우 강화돼요. 되냐? 하지만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에 집중을 ocurre 그쵸 욕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의 욕구에 집중을 하고 있답니다 궁극적으로는 판매자 또한 그쵸 베네피트 하면은 이롭게 하다 이롭게 하면서 지금 여기 분사고문이니까 베네피팅이 이번 연간 펜치면 된다 여기서 혹시나 베네피트 프럼이랑 헷갈리면 안 돼 베네피트 프럼은 무엇무엇으로부터 이득을 얻다야 근데 베네피트는 이롭게 하는 거고 이거 두 개 혹시나 고르는 문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 이거 욕년여고에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2학년 돼서 조금 문제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베네피트 프럼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면은 베네피트 고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기에서 얘들아 A OR B 이런 식으로 나오면 B에 수일치 시키는 거 알지 그래서 지금 이지 쓰인 거다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가 진짜로 마케팅이 되잖아 그러면은 그 소비자의 욕구라는 것은 여겨진답니다 근데 언제부터 여겨지는 거냐면 그쵸? From the very beginning에서 아주 초기서부터 고려가 되는 거죠 그쵸? 새로운 상품의 개발 과정에서의 아주 초기서부터 고려가 된답니다 그쵸? 그리고 뭐는? 그쵸? 그 상품과 서비스의 믹스 혼합이라는 것은 결합이라는 게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쵸? 이번에는 3번 형광펜으로 unsatisfied 그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욕구냐면 그쵸? 여기서 컨슈밍은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소비하는 대중에 대한 필요를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계가 된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 되냐? 조금 이따 한번 정리해볼까? 그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게 적절한 매너방식으로 마케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2번 형광펜 치시면 돼요 리틀이다 리트 퓨가 아니라 셀링은 셀 수가 없으니까 리틀은 셀 수 없는 명사를 소식해주는 거 알죠? 퓨 쓰임이 안 된다 아주 적은 셀링만이 필요로 된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욕구라는 게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프로덕트와 상품과 서비스라는 건 단지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 형태 조심해 이즈빙 프로듀스니까 얘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비동사 플러스 PP라서 진행 수동태인 거 알아야 된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단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뭐하기 위해서? 그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문법사항이나 단어에서 중요한 거 너네한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이 어휘라는 게 마케팅과 관련된 3번의 두 번째 줄에 네세서리에도 3번 형광펜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기가 그거 필기한 거 보면서 형광펜 안 쳐져 있는 부분 잘 쳐보세요 그 다음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게 그 판매와 마케팅의 차이를 얘기해주는 건데 이 네모칸의 첫 번째 줄을 보면 1번 형광펜 들어서 그 판매라는 게 주로 회사의 욕구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 그쵸? 근데 뭐하기 위한 욕구냐면 그 수익을 위해서 상품을 파는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면 C번부터는 하우웨버를 나오면서 뒤로 끄쳐 하지만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 소비자의 욕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뭔 마인드 해야 되냐? 그러니까 판매라는 것은 단순히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만든 다음에 무조건 팔려고 판매원들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면 마케팅이라는 건 판매를 하기 전부터 이미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바로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가 뭘 필요한지를 그쵸? 고민을 한 다음에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쵸? 거의 판매 활동이 셀링 판매 활동이라는 게 필요로 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뭔 마인드 해야 되냐? 이것도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 좀 쉬울까요? 지금 이 정도로 표를 그려봤는데 판매와 마케팅을 비교할 때 판매에서는 집중된 욕구가 누구의 욕구에 지금 집중이 돼 있냐? 그쵸? 그 회사 펌스라고 여기 나오는 거 보이죠? 펌스 회사의 욕구에 충족돼 있잖아? 그래서 회사 그 다음에 마케팅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욕구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판매 활동이 판매의 경우에는 그쵸? 많이 필요로 하긴 하는데 많이 필요로 되죠? 많이 필요로 되는데 지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적게 필요로 되는 거 리틀 베리 리틀 셀링이라는 게 네세서리 하다고 하니까 얘 적을 솟자다 이 정도는 알죠?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네모 칸은 4번에 들어가면 되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선생님이 여튼 보면 선생님이 그 지문 그거 뭐지? 종이질감 필름을 쓰거든 아이패드에 종이질감 필름을 쓰고 펜슬에 아무것도 안 끼고 써서 펜슬이 이거 촉이 달아가지고 지금 그 철 같은 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이 펜촉이 이거 6개에 25,000원에 판대요 아닌가? 7개인가? 하나에 5,000원 꼴이라고 했는데 여하튼 여하튼 그거를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 지문도 쉽지 않거든 얘는 특히 어휘가 조금 짜증난다고 해야 된다 어휘? 어휘가 조금 짜증나니까 같이 한번 어휘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플라이 A2 B죠 A를 B에 뭐 적용시키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아마 문맥상 갚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2가 전치사라는 게 또 포인트거든 그 뒤에 명사 나오는 거 페잉 나오는 거 조심해라 페이가 아니라 페잉 나와야 돼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 페이오브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또 어디에서 나오냐 찾았어? 그쵸? 3번 동그라미 왼쪽에 페이오브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도 페이 오브 이어동사니까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질 수도 있는 거 되냐?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맥락이 네모칸에서 페이다운이다 보면은 얘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어 얘 엄청 많이 쓰이거든 이번에 20년도 3월 고위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었어 일단 여기에서 너네 본문에서는 빚을 다 갚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또 이거는 잘 안 쓰여 사실 모의고사 지문에서 빚 갚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 또 이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성공하다 성과를 올리다 이 뜻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가 모든 너의 엑스트라 머니니까 여윳돈을 빚을 갚는 데 쓰잖아 빚을 갚는 데 적용시키잖아 즉 빚을 갚는 데 쓰잖아 근데 뭐 하는 것 없이 더 띵 쓰는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죠 상황 사건 사물 것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것이냐면 그쵸 빚 개런티 하면은 얘 뭐 확실시하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수동태로 쓰인 거 조심해라 일어나기로 확실시키는 것에 대해서 세이빙 하면은 모으지 않은 채로 돈을 모으지 않은 채로 모든 너의 여윳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하잖아 되냐 적용을 하잖아 되죠 그럼 너는 느낄 것이랍니다 근데 뭐처럼 느끼냐면 너가 실패한 것처럼 느낄 것이래요 근데 뭐 했을 때 어떤 것이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도 일본동사 강조하려고 지금 원래 썸띵 해픈스인데 지금 일본동사 강조하려고 더즈 해픈스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 조심해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end of ing 얘 많이 나왔죠 end of in이라고도 쓰이고 end of in 랜드필드 기억나? 랜드 필스라고 해서 무슨 결국은 매립지로 가게 되다 이러한 표현으로도 쓰였잖아 근데 기본 형태가 end of i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더 많은 빛에 going 뭐 더 많은 빛을 지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얘 좀 의역으로 해석돼야 되는 게 많아 그 다음에 1번 오른쪽으로 한번 얘를 사용해보자 근데 어떠한 얘냐면 예상치 못한 자동차 수리 빌 하면은 청구서죠 청구서에 대한 얘를 한번 사용해보자 근데 이게 얼마냐면 500달러래 대략 한 57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로 만약에 너가 이것을 위해서 세이브 모아놓지 않았잖아 돈을 모아놓지 않았잖아 그럼 얘 또 나오죠 얘 end of with 이 표현도 알아놓으세요 end of in end of ing end of with 전부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결국에는 또 다른 빛을 가진 채로 with 가진 채로 끝날 것이랍니다 근데 뭐해야 할 빛이냐면 그쵸 갚아야 할 빛이죠 너는 좌절되도록 느낄 것이래요 너는 좌절감을 느낄 거래 그래서 여기서도 frustrated 알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frustrating으로 쓰면 안 된다 너는 좌절감을 느낄 것이랍니다 근데 that 뭐해서? 너가 일했잖아 so hard 너무나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뭐하기 위해서? 그 빛을 갚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더 많은 빛을 더하게 된 거죠 너의 리스트 하면 여기서 빛 목록 너의 더 많은 빛을 너의 빛 목록에 더하게 돼서 너는 좌절함을 느낄 것이랍니다 좌절을 느낄 거래 뭔 말인지 이해 되죠? 해석이 쉽지가 않으니까 조심해라 네모 칸으로 들어가서 on the other end 근데 반면에 이런 연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중요하다 반면에 만약에 너가 돈을 뭐 저축해뒀잖아 아껴뒀잖아 그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쵸 그래서 너의 빛을 뭐한다면 약간 좀 더 천천히 페이 다운하면 여기서는 상환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똑같죠 갚다는 얘기랑 너의 빛을 좀 더 천천히 갚으면은 너는 자랑스럽게 느낄 것이랍니다 너가 그 자동차 수리를 계획한 것에 대해서 그쵸 자랑스럽게 느낄 거래 그 다음에 4번 오른쪽으로 너는 현금을 갖고 있을 것이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불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그 디 오토 리페어 리페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는 여전히 뭐하고 있을 거래 그쵸 갚고 페잉다운 또 나오네 여기서 그쵸 너는 그쵸 상환하고 있을 것이랍니다 너의 빛을 언인터럽티드 방해받지 않은 채로 그리고 온 스케줄 일정에 따라서 지금 2번 영광펜으로 언인터럽티드 엄청 중요하다 얘 분사고문이야 얘 별표까지 쳐놔라 중요해 그 다음 인스테드 오브는 전치사죠 뭐하는 대신에 그 좌절과 실망감 대신에 무엇으로부터의 그 예상치 못한 자동차 수리로부터의 좌절과 실망감 대신에 너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매우 익사이티드 신날 것이랍니다 되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네모칸 안에 그쵸 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자동차 수리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너가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빚을 좀만 천천히 모은다면 너는 그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낄 것이라는 거죠 약간 이런 거죠 비상금 만들어 놔라 그 다음에 밑으로 2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션 할까 미션 어 미션을 하고 싶은데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보면은 지금 20번 문장 삽입은 예 3번에 들어가면 돼요 3번에 보면은 이지문도 쉽지 않습니다 이지문도 별표 2개 이지문은 정말 빈출이라서 별표 2개 해놓읍시다 봅시다 보면은 그 극적인 사례가 근데 무엇에 대한 극적인 사례냐면 어떻게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물학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가 제시가 되었던 거죠 여기에서도 수동태 오지게 많이 나오니까 제발 좀 누구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냐면 그 생물학자인 클라이드 클러큰 클러큰 클러큰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답니다 앤스러폴로지스트 하면 인류학자다 그리고 그는 스펜트 보낸 거죠 그쵸 스펜트 시간이죠 어디까지 네모 가로로 묶으면 돼 그쵸 커리얼까지 묶고 동그란 가로로 인부터 사우스웨스트 치면 여기 꼬브랑 ING 이 부분 보이죠 해석을 하면 그리고 그는 보낸 거죠 그의 커리어에 많은 시간을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에서 미국의 남서쪽에서 보냈거든 근데 뭐하면서 나바조 문화를 스터딩 연구를 하면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스펜트 시간 이 ING 부분 조심해라 여기도 투 스터디로 바꾸면 안된다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그 클러크는 이야기했거든 나바조인이 아닌 여성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어떠한 여성이냐면 그가 아는 여성이죠 어디에서 아리조나에서 근데 어떠한 여성이냐면 어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번 영광펜으로 역시나 후 이 후가 후의 선행사가 뭔지 알겠냐 그쵸 이 워먼인거다 얘도 조심해 별표단으로 선생님이 내신에서 얘를 위치로 바꿔서 내면 틀린 줄 알아야 돼 이 동그란 괄호 이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사선으로 그럴까 이 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후부터 이 푸드를 해석을 해가지고 얘가 꾸며주는 말이 자연스러운 게 이 워먼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해야 되냐 보면은 약간의 퍼벌스 하면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죠 심술구준 약간의 다소 심술구준 플레저라면 기쁨을 얻었던 아리조나에서 그가 알던 나바조인이 아닌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했을 때 기쁨을 얻었냐면 인 아이엔지 하면 뭐뭐할 때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음식에 대한 문화적 반응을 야기했을 때 만들어냈을 때 다소 심술구준 기쁨을 얻었던 아리조나에서 그가 알던 나바조인이 아닌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한번 볼까 그 런처 파티 하면은 오찬 파티에서 오찬 파티에서 그녀는 제공을 한 거죠 근데 뭐를 제공을 했냐면 그 샌드위치를 제공을 했답니다 근데 어떠한 샌드위치냐면 라이트 및 하면 흰살코기로 필드 윗 2번 영광펜 채워진 샌드위치 저 근데 그게 고기가 어땠냐면 그 참치나 혹은 치킨이랑 리젠블 얘도 수동태 불과 자동사인 타동사인과 알죠 비슷했대요 하지만 뭐하고 있었어 독특한 맛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버슬 사이로 리젠블이랑 헤드가 병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모칸에 애들아 여기서도 지금 도치된 거 보이죠 이 온리부터 어디까지 중가루로 묶으면 돼 소우는 어디까지 묶으면 되냐 그쵸 이 런치까지 묶으면 뒤에 주워 호스티스 그 다음에 동사 우드 인폼 도치된 거 보이죠 조심해라 도치된 건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모두가 모한 후에 모두가 그쵸 점심을 끝낸 후에 그 호스티스 여주인이 그의 손님들에게 알린 거죠 근데 뭐라고 알린 거야 그들이 방금 먹었던 것이 뭐야 니들 뭐도 아니야 참치도 아니고 치킨 샐러드도 아니라는 걸 어 알렸답니다 하지만 뭐였어 그쵸 레들 레틀스네이크 샐러드 방울뱀 샐러드라고 알린 거죠 보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 그 앤트로폴로지스트 인류학자인 클라이드 럭 킁 이라는 사람이고 방울뱀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게요 보면은 인베리어블리 어김없이 어김없이 얘도 연결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어김없이 어김없이 라는 건 항상이겠죠 항상 누군가는 바밑 토를 한 거죠 얘 두 단어로 하면은 throw up 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알하나 그 선택지로 일치 불일치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단어 바꿔가지고 어 누군가는 토했답니다 얘도 기억나죠 어폰 ing 뭐뭐 하자마자 그들이 먹은 것이 알자마자 토한 거죠 이해되냐 여기에 그 훌륭한 예가 있답니다 그쵸 어 어떻게 그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것이 소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문화적 관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그쵸 뛰어난 사례가 있는 거죠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비인플루언스드로 수동태인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또 뒤로 수동 지금 나돌리 예 도치된 거 보이죠 나돌리가 문드로 나와서 지금 주어가 더 프로세스 지금 동사가 의문문순으로 도치됐는데 지금 수동태인 거 틀리면 혼난다 진짜 그 과정이라는 게 영향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된 거야 워즈 리버스드에서 리버스 하면 뒤집다라는 뜻이 있거든 뒤집다 그것이 뒤집힌 거죠 계속해서 수동태 많이 나오는 거 알겠죠 여기서 지금 이시지칭하는 건 더 프로세스 얘기하는 거겠죠 즉 이것을 다시 프로세스 얘기하면 그 문화적으로 기반한 생각이라는 게 그쵸 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냐면 방울벤 고기라는 게 어 역겨운 것이라는 거죠 뭐하기에는 먹기에는 역겨운 것이라는 그 문화적으로 기반한 생각이라는 게 트리글 그쵸 촉발한 거죠 바이올런트 하면은 극단적인 리버설 반전을 촉발했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그 소화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의 됐은 동격의 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그래서 중요한 게 너무 많거든 단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반영광펜으로 이 맨 마지막 줄에 트리글부터 프로세스가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첫 번째 줄에 어떻게 문화라는 게 그쵸 그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히 그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예로는 그게 나오잖아 처음에는 그 방울뱀 고기인지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냥 뭐 독특하네 하고 먹다가 다 먹고 나서 그 여주인이 사실 너네가 먹은 거 참치도 아니고 치킨도 아니고 사실은 방울뱀이야 했는데 그 생각이 우리의 신체에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 그 정상적으로 소화되고 있던 고기가 영유하도록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문화적 관념이라는 게 우리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인류학자 이 무섭게 생긴 이분이 실험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21번 해볼 건데 이 21번도 너네 선생님 옥년여고 선생님들 도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도치 성애자신이 혹시 도치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이번 지문에서 그러니까 도치되는 부분 조심하고 옥년여고는 너네 내일 시간 되면은 그 프린트 받으러 와라 프린트 어? 수요일하고 목요일 중에 프린트 받으러 오세요 워크북 선생님 오늘 이거 워크북도 만들어야겠다 보면 21번 얘는 9월 지문이거든 17년도 9월 21번 지문인데 같이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선생님이 덕분에 영상 수업한 덕분에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해서 자료를 올려주셔가지고 내가 이 자료만은 안 만들어도 돼서 이 자료만 있어도 너무 편하거든 사실 너무 좋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는 그쵸?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수동세 미치도록 나오는 거 보이죠? 그쵸? 분포되어 있진 않거든 똑같이 분포되어 있진 않을 분포되진 않을 것이랍니다 그쵸? 그 세계적으로 그리고 비 라이클리 투적 가능성이 있대요 그 승자와 패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모함에 따라서 지구가 따뜻해 비즘에 따라 더 플래닛이라고 하면은 그냥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보면은 리가르딩 하면 그냥 전치사 처리하면 된다 무험무악과 관련돼요 기후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얘 알죠? 디벨로핑 컨트리스 하면 개발도상국인 거 얘 헷갈리면 안 된다잉 으잉? 개발도상국이랑 성진국 헷갈리면 안 돼 선진국 성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개발도상국은 경험할 가능성이 더 있거든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되냐?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거야 이게 주제문이야 밑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이 지구 온난화에서 로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옥년여고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또 부정어가 문드로 나와서 뒤에 주어랑 동사 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문문순으로 보이죠? 두 외부 보면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연적으로 더 따뜻한 기후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근데 누구보다 그쵸? 선진국 세계에서의 도우즈 그 기후보다 그래서 이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클라이미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 했었던 거 같은데 저번에 한 번 그쵸? 모의고사에서 했었죠 그 선진국에서의 그 기후보다 그쵸? 더 따뜻한 기후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올린 문드로 나오고 여기 얼쏘 나오네 그들은 또한 그쵸? 보통 개발도상국들이 농업이나 임업하면은 나무 같은 거 잘라서 그거 수출 그 나무 잘라서 그걸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목재 같은 거 수출하고 그 다음에 관광업 같은데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봐봐 보면은 그 기온이라는 게 더 증가를 함에 따라서 지역들은 근데 어떤 지역이냐면 아프리아가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들이라는 건 개발도상국의 예를 들어주는 거겠죠? 이러한 지역들은 감소하는 크롭 일자면은 농작물 중요하다고 했었다 농작물 수확량을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하게 되는 거야? 스트러블 투하면은 고군분투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고군분투한다는 게 되게 힘겹게 한다는 거야 그 하락하는 농작물 수확량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충분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그쵸?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쵸? 힘들게 충분한 음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 국내의 소비를 위해서 그쵸? 그들의 주요 엑스포츠 하면 수출이죠 수출품이 그쵸? 인 볼륨 하면 대량으로 대량으로 감소하는 동안에 되냐? 그래서 3번 영광펜으로 지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거든 옥년여고에서 좋아하는 게 이 디클라이닝을 인클라잉으로 뭐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혹은 서피시언트를 뭐 서피시언트의 반대어가 디피시언트거든 부족한 근데 이 서피시언트의 인 인부터도 부족한 이란 뜻이 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오른쪽이랑 왼쪽에 적절한 어휘 고르시오 하면 고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펄을 뭐 인크리즈나 혹은 라이즈로 바꾼다던지 이렇게 하면 틀린 거다 뭔 말인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니까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고 단어만 제대로 외우면 이런 거는 틀릴 리가 없는데 여러분이 틀리잖아요 힘들다 이거 먹고 밥을 먹어야겠다 이러한 영향이라는 것은 그쵸? 여기서도 월스 월스를 뭐 배럴로 바꾸면 틀린 거다 뭔 말인지 해야 되죠? 근데 이러한 영향이라는 게 악화가 되는 거야 또 여기에서도 수동태 나오는 거 조심해라 악화가 되는 거죠 그쵸? 4Ds regions 이러한 지역에 즉 이러한 지역이라는 건 개발도상국 얘기하는 거 이런 거겠죠? 만약에 선진국들이 그쵸? 메이크업 4도 얘 지금 3번 영광펜 쳐놓고 얘 보충하다 뭐 충당하다 이런 뜻인데 얘 컴펜세이트 4이랑 동요야 얘 왜 이런 거 왜 알려주냐면 뭐 뭐 그거 선탁지를 영어로 바꿔서 뭐 본문과 내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하면 이렇게 단어만 바꿔서 표현을 다르게 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동요 같은 것 좀 알아주세요 만약에 선진국들이 그쵸? 농업 산출량에서의 하락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쵸?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근데 아마도 무엇으로부터? 그들 자신의 국내 경제로부터 그쵸? 그들이 모아 그들의 땅이라는 것이 더 적절해짐에 따라서 모르라는 애?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그쵸?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영향이라는 게 그 선진국들의 더 악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후에서의 세무가로는 한 여기서 닫도록 합시다 뭔 마인들 되냐? 다시 한번 마지막 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이러한 영향이라는 게 더 악화되는 거야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 지역들의 왜냐면 선진국들이 그쵸?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기후가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농작물 짓기가 좋았는데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의 기운이었다가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은 선진국들의 기운이 올라가면서 농업을 짓기에는 선진국들의 땅이 더 좋아진다는 거야 뭔 마인들 되냐? 그래서 만약에 선진국들이 그쵸? 보충하는 게 충당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쵸? 농업 생산량에서의 하락을 그쵸? 새로운 자원으로 근데 어떠한 자원이냐면 그들 자신의 국내 경제로 붙어져 그들의 땅이 그쵸? 농작물을 기르는 데 더 적절해짐에 따라서 뭔 마인들 되냐? 그래서 지금 3번 영광펜으로 이 몰수터부 마지막 줄의 몰수터부 얘 몰을 래스로 바꾼다든지 혹은 여기서도 밑에서 3번째 줄의 더 펄 이런 걸 더 인크리지스 이런 걸로 바꾼다든지 하면 틀리는 거나 뭔 마인들 되죠? 이거 출제될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얘도 별표 2개 정도 쳐놉시다 되냐?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하면은 개발도상국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으니까는 여러 번 읽어보세요 뭔 마인들 이해되냐?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너네 혼자서 해석하는 거 연습해봐야지 구조파악 다 된 걸로 해석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어 뭔 마인들 이해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이제 구조파악을 하면서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형광펜 치면서 읽는 거야 뭔 마인들 이해되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쵸? 구조파악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필기한 거 보고 그 다음에 단어도 확인해보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해석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뭔 마인들 이해되죠? 열심히 하자 옥년아 이번엔 좀 잘 좀 해보자 알겠지? 화이팅해요 믿는다